이 아니 아빠 봐봐 아이고 이뻐 단이 혼자 출발 못해 이건 뭐라고 맞아 아시가 아야지 아니 뭐라 그랬어 엄마한테 갈 거야 나무 아니 땀 흘리네 아니 아까 땀 흘렸던 거지 단이야 얼른아 안 갈 거야 우리 먼저 가고 있을게 단이야 단이야 물고기 찾았어? 찾았어 어딨어 단이야 여기 물고기 좋아하네 물고기 아니야 물고기 보여? 물고기 엄청 많아 물고기 밤이다 밤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 단이야? 여기 봐봐 여기 밤송이에서 밤이 나온거야 밤송이? 밤송이 응 이거로 맛있는 밤이야 단이가 좋아하는 밤 이따 와서 따자 네 도토리도 죽었어 단이가? 산에도 저것만 깐다니까 민지가 몇 백 명이 산을 가가지고 놀라시도 하지 우와 도토리하고 왕밤이네 우와 우와 우리 저기 아니야 아빠도 팔 보여줘 우와 단이 너무 이쁘다 우와 이게 너무 이쁘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뭐 어때 먹었어? 콧물? 얘는 그냥 진짜로 하면 그냥 울어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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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한 개만 골라 하나만 골라 뭐 할거야 단이 뭐할거야 단이 세클 치즈야 너 그거 할거야? 점점 스프리스도 진짜 찍히라 이거 30분까지 두기만 해 이거 하고 저거야 혜연아 되세요? 아이주 은우 으 고구마 너에 다 그거 안 했네 짠! 짠! 한입 한 번 먹을 거예요 아니 얼른 고기 먹자 맛있다 맛있어 응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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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을 거예요? 응 먹을 거예요 알았어요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음 다니야 응 엄마 이름 뭐야? 엄마 은기야 엄마 은지야? 아빠 이름 뭐? 아빠 이름 아빠 이름 엄마 이름 순이는 할머니 이름이야 순이는 할머니 이름이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거 이거 다시 하자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